이번 특별경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에 걸려있는 미술품이 출품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. 스페인의 수제 도자기 인형 야드로 컬렉션부터 깊이 있는 우리 옛 그림을 비롯해 해외 미술품과 한국 현대 미술품 그리고 시공사에서 한국 미술품의 대중화... 5천만원 받았습니다. 5,300만원 전화 확인하죠. 160이고요. 170, 180 받았습니다. 170이고요. 180만원 350 받았고요. 460 나왔고요. 480. 2억 3천입니다. 세 번가하고 마무리합니다. 2억 3천. 잠시 고민하실 시간 드려야겠죠. 현지금액은 1억 9천만원치고 현지금액은 1억 7천. 1억 8천 나왔습니다. 1억 3천만원. 71만원에 2억 8천원입니다. 2천 6백입니다. 2천 7백 두 분 확인합니다. 90,500원입니다. 90,500원입니다.